과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고 이를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됩니다. 술이 발효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식초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부제, 식품, 치료제로 애용하고 있는 조미료입니다. 그 흔적은 동의보감 등 옛 문헌, 서양의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식초는 발효 과정이 하루에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식초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초산균이 들어있는 3개월 이상 발효시킨 순수한 천연 발효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식초, 포도식초, 감식초, 현미식초, 곡물식초 등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 효능이 있는 양조식초 중 특히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사과식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혈당감소 식초의 활성성분 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트산 성분에 의해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안드레아 박사팀이 연구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잠자기 전 두 스푼의 사과식초를 섭취한 사람은 아침에 혈당 수치가 4에서 6%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면역력 강화 식초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를 올려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만드는 림프구 생성을 돕습니다.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몸속에서 질병저항력을 키워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대항에 강해 매일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체지방 감소 식초에는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항비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체내 신호전달물질인 AMPK를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해 에너지 소모를 높여 몸속 쌓인 지방을 소비시키고 소화 속도를 조절해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미즈칸 그룹 중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175명의 과체중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과식초를 섭취하게 한 뒤 지방분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12주간의 실험 결과 사과식초를 매일 1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1.2kg, 2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1.7kg이 줄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과 당 생성을 감소시키며 지방연소가 활발해지는 효소를 생성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피로회복 식초는 우리 몸의 활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입니다. 몸속에 젖산이 쌓이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을 굳게 만들어 어깨 결림, 근육통을 앓게 되는데 식초에 풍부한 유기산이 피로물질인 젖산을 중화하고 미네랄 흡수를 도와 신체 활력을 높여줍니다. 식초는 신체 활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신진대사로 몸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피로회복을 돕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름지거나 찬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식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으로 장 내에서 유산균 증식을 돕고 해로운 균을 잡아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등으로 위축된 장애 활동을 높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식초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두 스푼인 약 30ml입니다. 식초를 그냥 먹을 경우 식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요리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섭취하거나 물이나 차에 희석해 마시며 약간의 꿀을 섞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부작용 및 주의사항입니다. 위장장애 시 공복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염이나 유괴양 등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식초가 유산 분비를 촉진함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만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치아와 소화기관의 점막 등 다양한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희석하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다가 소변을 보는 야뇨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잠들기 30분 전쯤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일어나는 5가지 좋은 현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땀이 나지요. 성인의 경우 보통 300ml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수분이 배출되면 몸속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몸의 수분이 보충되고 체액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바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잠들기 전 수분 섭취는 추침 중 발생하는 다리 경련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경련은 다리 근육이 물을 필요로 해서 발생하기도 하지요. 변비가 있는 사람도 자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시켜 아침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유에는 뇌속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과 수면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우유를 마시면 남성 호르몬의 주요 성분인 아연분비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번째 심근경색, 뇌경색을 예방해줍니다. 두번째 다리경련을 방지해줍니다. 세번째 장운동을 촉진해서 아침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네번째 우유를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뇨증이 없으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쯤에 인체 온도에 가까운 물 한 잔씩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